내추럴티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내추럴티비 1분 리뷰 이해가 솔솔 예설입니다. 내추럴 라이저 고정 픽 감마 리놀레산 달맞이꽃 종자유 부위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캡슐의 크기는요. 동전하고 비교해보면 이 정도 사이즈예요. 딱 적당하죠? 이 투명한 캡슐 안에 든 기름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호기심이 많잖아요. 잘라볼게요. 그리고 이 캡슐 안에 들어있는 기름은요. 건강기능식품이라서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이 캡슐과 같이 드셔야 위장까지 안전하게 영양소가 운반이 된다고 하거든요. 그럼 이 투명한 감마 리놀레산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근데 이게 투명해서 그런지 쫀득쫀득 잘 넘어가네요. 이 달맞이꽃 종자유에 들어있는 감마 리놀레산은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진짜 좋다고 하거든요. 면역력이 떨어진 요즘 같은 시기에 드시면 어떻게 좀 포샷이 해보이나요? 이 피부에도 혈관에도 참 좋다고 하네요. 이 정도면 내추럴라이저 할만하죠?